웹스퀘어 퀵하이드입니다. sp5에서 사용자 정의 컴포넌트, 즉 UDC를 생성할 때 이벤트를 정의하고 구현한 후 실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용 예입니다. UDC 파일에서 온 컬러 체인지 이벤트의 발생 시점을 정의한 예제입니다. UDC가 포함된 다른 화면 파일에서 위에 이벤트를 사용하는 코드로 해당 이벤트가 발생하면 정의한 메시지를 얼렷으로 출력합니다. 예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웹컨텐트 cm UDC 폴더에 위치한 컬러 XML 파일입니다. UDC 언더바 컬러라는 이름의 UDC로 팔레트에 등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UDC는 컬러를 입력하고 엔터키를 치면 입력한 컬러로 배경색을 변경해 줍니다. UDC 화면 파일의 인포 탭을 클릭하고 이벤트 탭을 선택하십시오. 온 컬러 체인지 이벤트가 추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스크립트 탭으로 이동하여 추가한 이벤트에 대한 주석으로 이동합니다. 해당 이벤트와 이벤트에 대한 설명이 주석에 포함되어 출력됩니다. 온 컬러 체인지 이벤트의 발생 시점을 정의한 모습입니다. 테스트용 화면 파일입니다. 팔레트에서 UDC 컬러를 추가합니다. UDC의 아이디는 UDC 컬러원입니다. UDC를 우클릭하고 이벤트를 선택하면 온 컬러 체인지 이벤트가 표시됩니다. 온 컬러 체인지 이벤트가 발생하면 정의한 메시지를 얼럿으로 표시하는 예제입니다. 브라우저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풋박스에 컬러를 입력하여 배경색을 변경하면 온 컬러 체인지 이벤트가 발생하고 정의한 메시지가 얼럿으로 출력됩니다. 웹스퀘어 퀵가이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웹스퀘어 퀵가이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